엄밀하게 따져보시죠.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불공정 혐의의 개연성 있는 종목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2차전지 투자 심리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2차전지 악화 요인 때문에 2차전지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펀더멘탈 보다는 굉장히 투자 심리의 악화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겠네요.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적 말씀드리기 전에 이 표 두 가지 일단 수익률도 2차전지 46개 평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화요일자 종가 25일 종가 기준으로 54%인데 이것도 2차전지 밸류체인을 쪼개서 보세요. 그럼 자 원자재 포스코홀딩스, 고려화연, 에코프로, 코스모, 화학 이 네 가지 기업의 원자재 단이죠. 니켈, 코발트, 리튬. 이 원자재 단은 165% 수익이 났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2차전지 다 비싸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쪼개보시자고요. 두 번째 배터리 셋업체 17.9%밖에 안 올랐어요. 17.9%라는 건요. 코스닥이 25% 올랐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11.9% 올랐습니다. 이거 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양극재. 양극재도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코프로비엠 두 개가 다 땡겼어요. 양극재 평균은 129%인데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빼면 LNF,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 퓨츄엠 남죠. 이 세 가지의 평균은 6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응극재. 응극재 여러분들 용 많이 하시는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첨가재단의 나노신소재. 이 응극재 제2호라는 신규 상장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솜케미칼이 있고요. 자, 응극재는 30% 수익률 낮는데요. 그냥 코스닥 수준이에요. 응극재 어디가 다 땡겨냐. 첨가재단에 응극재 넣을 때 그 실리콘 부피 팽창을 잡아주는 실리콘 도전제 분산제. 정확히는 실리콘 도전제 분산제가 맞죠. 그 나노신소재가 80% 넘게 상승하면서 다 땡겼어요. 근데 응극재 전체 평균은 30%인 거죠. 전에 제가 엔캠 말씀드렸는데 엔캠에 대한 뷰도 전을 변하지 않았어요. 전액은 13.8% 오히려 코스닥 성장률보다도 더 떨어져요.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그럼 2차전진 무조건 다 올랐는데 다 비싸요. 이게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분리막 29% 올랐습니다. 분리막도 계속 찌글찌글하게 가다가 그나마 SKI 테크놀로지 미국에서 분리막 대안 없대. 유일하게 SKI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했고 테슬라가 엘론 머스크 밑단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들이 SK에 관련된 밸류체인들, 그 다음에 LG와 밸류체인들, 국내 배터리 소재 장비 업체들 왔다 갔다. 그 중에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가 되겠지 하고 기대감으로 간 거예요. 근데 29%밖에 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장비, 윤성 FAC라는 한 종목이 다 땡겼는데요. 윤성 FAC 빼면 장비 평균이 40%도 안 돼요. 그러면 2차전지 주가로만 딱 따져봐도 원자재하고 밸류체인 원자재 165%, 그 다음에 양극재 129%를 뺀 나머지는 50% 수익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46개사 평균이 54%인데 1등 에코프로 455%, 2등 코스모 신소재 270 몇 프로예요. 그 다음에 3등 윤성 FAC, 윤성 FAC도 거의 280 몇 프로였는데 그 3개의 업체를 또 빼면 수익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다 따져보셔야지 그냥 2차전지 많이 올랐대, 과도하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2차전지가 각종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2차전지를 약간 타깃으로 하는 아주 좀 소위 말하는 좀 불편한 발언을 했어요. 2차전지 아니 근데 2차전지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투자심리가 과열인가요? 주가만 올랐다고 그게 소위 말하는 테마성 매매로 치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 그거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정부에서 이제 워낙 배터리 아저씨가 맹활약하시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가 너무 촘에 관심이 되다 보니까 타깃이 된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2차전지 과열 양상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불공정 거래가 2차전지 관련돼서 나와야지 불공정 거래인 거잖아요. 주가 과열이라고 불공정 거래라고 미래 테마 주식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열된 와중에 투자심리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다 이것도 불공정 거래가 팩트를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불공정 혐의의 개연성 있는 종목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2차전지 투자심리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2차전지 악화 요인 때문에 2차전지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또 무혐의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복현 금강원장이 얘기하는 건 저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전지 업체들이 불특정 이런 소위 말하는 테마성으로 엮이는 것도 상당히 좀 잘못된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2차전지가 마치 불공정 거래 대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너무 억지가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조심할 거는 코스피가 이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래가 활발한 거거든요. 작년 대비 3배 넘게 거래가 증가했어요. 코스피가 11조 3,556억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코스피가요 거래대금 없을 때는 웅달림이하고 저희가 두 달 전에 얘기할 때 거래대금 6조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11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코스닥 10조 4,049억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3배 늘어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늘어난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하루 거래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루 거래대금 맞습니다. 이게 특정 섹터에 몰렸다는 게 조금 특정 섹터라고 하면 당연히 2차전지겠죠. 특정 섹터에 몰렸다는 게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신용 거래 B2.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만 2조 7천억 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순매수의 44%가 신용 거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세적으로 신용 거래에 못 갚아가지고 반대매매 나와서 굉장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을 지금 반대매매가 나온 게 아니고 반대매매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매수의 44%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B2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B2 종목 중에 2차전지가 그것도 따져봐야죠.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2차전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는 추측이에요. 근데 실제 2차전지 관련된 B2가 많진 않아요. 일부 특정 종목에 해당되어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전반적인 2차 종목에 다 B2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 들어가 있나? 8개 종목에 일부 특정 그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8개 종목 프랑스의 SG증권에 그것도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악화된 것 같아요. 같이 도매급으로 매도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펀더멘탈보다는 굉장히 투자 심리 악화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겠네요. 네.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와 그 김주인 대표님 옆에서 제가 감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제가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또 2000년제 하락하고 이랬을 때 옆에서 분석들 많이 해주시고 또 인터뷰도 하는데 와 이렇게까지 또 그거를 파헤쳐가지고요. 네. 네. 근본적인 원인에 이렇게 뭐 분석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커피 알 난듯이 가루로 만들어버리듯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실적 됐습니다. 일단 LG앤솔 실적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5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분기 당연히 최대 매출 기록했고요. 분기 매출 전년 대비 101% 증가한 8조 7,471억. 그럼 단순 계산해도 8.7조 계산하면 소위 말해서 매출이 4년치로 곱하기 4만 해도 7,4,28,8,4,32. 35조 매출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매출인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 145% 증가 6,332억을 기록했고요. 저는 이익률을 봤는데 이익률이 배터리셀 업체가 이익률이 나쁘고 삼성 SDR만 이익률이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LG앤솔 이번에 분기 이익률 7.2%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왜냐하면 LG앤솔이 분기 이익률이 5%대에서 7.2%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이익률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역시 북미에서 굉장히 수요가 좋았다. 북미에서 특히 GM 공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면서 가동률이 제가 LG앤솔 다니는 현직 엔지니어 통해서 확인해보면 LG앤솔 북미 공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다 올라갔다고 해요. 평균 가동률이 85% 넘을 정도로 사실 SK온이나 삼성 SDR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는 한 60, 70%대인가요? 사실 SK온이 가동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 열심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 SDR는 SK온 보다는 좋은데 LG앤솔만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SDR 또 관련자들 만나서 다음 달에 또 한 번 팩트체크 한 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LG앤솔이 가동률 측면에서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LG앤솔의 소위 말한 드디어 본격적으로 IRA, AMPC라고 하죠. 생산세액 공제가 1,00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 보수적으로 반영이 돼서 벌써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거의 조단위로 지금 아주 1분기에 처음으로 1,003억이 반영된 거고 이게 아마 분기당 못해도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반영되면 2026년 기준으로는 1조 넘는 그러니까 세액 공제 현금 받는 것만 1조 넘는 걸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최대 4조까지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산세액 공제 금액만. 그래서 이게 반영되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별도로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공장 지은 것만으로도 연간으로 5,000억에서 1조 정도 현금이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LG 앤솔 입장에서는 그냥 논한 거죠. 일종의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실적 관련돼서 LG 앤솔 관련돼서 GM 공장 관련돼서 지금 생산 캐파가 1,2,3 공장이 140기가 와트십니다. 이거 숫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M이 140, 그다음에 혼다가 40, 그다음에 단독 공장이 26, 그다음에 애리조나가 43하면 250기가 와트죠. SK1의 전체 캐파가 290인데 LG 앤솔 미국 공장만 250이에요. 그것도 2025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 2023년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200, 약 140에, 40에, 26에, 43 나오면 250이 넘죠. 이게 미국 공장만 250기가 와트시고요. 생산세액 공제 받는 게 1기가 와트 시당 38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8 곱하기 250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 그래서 조 단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앤솔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이죠. 최근에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투자했는데 이게 뭐냐. 원통용이에요. 원통용. 원통용, 지금 원통용이 전기차용 말고 ESS, 에너지 저장장치용으로도 들어가는 거.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그렇게 중국에서 잘한다는 LFP 배터리 관련돼서 애리조나에서 원통용, ESS랑 전기차용으로 7조 2천억 투자한 게 언제 완공되냐. 2025년 정도면 완공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북미에서 단일 글로벌 배터리 공장으로는 43.3기가와트시로 북미 독자 생산 공장.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아니고 그냥 LG 앤솔 단독으로 하는 거 중에는 최대 북미 생산 최대 규모다. 그러면 이게 매출단에서 얼마가 반영될 거냐. 43기가와트이면 이게 매출로 치면 약 35조에서 한 42조까지. 그렇게 대충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조 가까운 매출이 애리조나에서만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1분기에 흰남러 비용을 상당히 많이 떨구고도 올해 드디어 1분기에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7천원 흑자 전환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은 생각보다 감소폭이 적어서 8% 정도 감소했고요. 19조. 4천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스코 홀딩스의 가장 핵심이죠.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금요일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거는 제가 5월달 출연할 때 포스코 퓨처엠 실적 안 나온 게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홀딩스 이게 잠정 실적이에요. 완전한 실적.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실적 안 나온 것 중에 LG화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결국은 영업이 흑자 전환했다는 거고요. 영업이 흑자 전환의 가장 큰 거는 철강 쪽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공급이 줄어들어서 철강 쪽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세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컨셉을 상의하는 수준이 나왔어요. 실적은 사실 매출단에서 매출이 더 중요한데 당연히 왜냐하면 영업이 원래 적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인데 컨셉에서 예상한 거는 매출이 거의 20% 깎일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8% 깎였으니까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 줄어드는 폭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생각보다 컨셉이 잘 나온 거고요. LG앤솔도 매출과 이익이 모두 잘 나온 거니까 컨셉을 상의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매출이 110% 증가한 1905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역시 조금 비용따라서 아 이게 양극재 업체들은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렇게 100%씩 늘어난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22% 감소했지만 64억 7,900만 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도 출하량이 50%씩 증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5월 달에 전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나왔는데요. 에코프로비엠 매출이 204% 늘어났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161% 증가했어요. 근데 영업이 컨센서스부터 나쁘게 나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에코프로비엠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하고 북미에서 프리미엄 차량이 잘 팔려서 하이니켈 양극재가 상당히 견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관련돼서 리튬 코발트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될 건데 2분기에 실적이 판가, 양극재 판가 50불에서 얼마나 깎이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양극재 판가가 50불 기준인데 50불보다 2분기에 메탈 가격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50불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실적은 2분기에 나오니까 2분기에 양극재 판가가 얼마나 빠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자체가 영업이 컨센서스 하향됐다고 하는데 영업이 1073억이면 굉장히 견주하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절적 성수기는 지금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니까 하반기에 오히려 더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계속 양극재 단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익률인데요. 이익률 5.3%로 1분기는 상당히 이익률이 좀 낮게 나왔어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최종적으로는 전체 연간으로는 한 7%대의 영업이익률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대는 이제 나오려면 하반기에 당연히 이익률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7년까지 캐파로는 71만 톤 이것도 숫자를 통해서 매출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캐파는 71만 톤, 판매량은 60만 톤을 목표로 했는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60만 톤이 유럽에서 29만 톤, 비중 49%고요. 북미에서 19만 톤, 31%고요. 아시아에서 12만 톤으로 20%입니다. 그래서 유럽, 북미,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모두 출하량이 굉장히 견조하게 고객사 바인딩 계약으로 나와서 매출 달에서는 42조까지 올라갈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50% 이상 증가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7% 가정하면 3조까지 이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조한 이익률이니까 양극제가 지금 주요 강물로 지정이 안 됐거든요. IRA 세부법안에 따라서. 그래서 양극제가 지금 구성 부품이 아닌 걸로 지정이 돼서 주요 강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진출 안 해도 미국 진출 안 해도 국내에서 공장 지어서 하면 이제 생산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문맥률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북미에서 공장 짓는 거에 대한 상당히 비용적으로 2배에서 3배 가까이 들어가는 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코스모 신솔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양극제 업체한테는 굉장히 2년 동안 시간을 벌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매출단에서는 200% 넘게 증가한 2조 589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233% 증가한 1796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위했다고 하는데 에코프로도 지금 자회사의 실적들이 완전히 성수기단으로 반영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이 계절적 비수기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CNG 다 모두 지금 1분기가 비수기단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33% 증가했다는 걸 굉장히 공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에코프로도 이익률이 11%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8.7% 나온 거는 좀 이익률 측면에서 다소 조금 이익률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매출이 다 100% 넘게 증가했다는 점을 보고 있고요. 27일 날 이제 아마 LG화학이랑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실적 나오면 그때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은 사실 매출이 커져서 그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매출이 커짐에 따라 이익은 얼마든지 또 조정할...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은 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은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의 가동률을 올린다든지 뭐 재고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의 형태로 이익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딱 말 그대로 실제 영업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가장 매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 재무제표상에서도 매출액을 탑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가장 첫 우선순위 재무제표에 가장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놓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매출이 커지면 이익은 상당히 따라서 상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익만 증가하는 거는 사실 재무제표를 조작은 아니지만 재무제표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물을 어떤 형태로 변형시켜서 이익을 좋게 만들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투자를 막 하니까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 미국 기업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에 거의 영업이익 0%, 1% 이렇게 하면서 전액 다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 규모 늘리는 회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느낌으로 약간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구조적인 성장주는 파일을 계속 키워야 되니까 매출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100%씩 성장하다가 50%로 줄어들고 30%로 줄어들고 20%로 줄어들면 그때부터 아마 이익을 레버리지를 효과를 써가지고 매출은 늘지 않은데 이익을 더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매출이 더 늘어나는 속도가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매출을 최대한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익을 조정해서 이익률이라든지 이익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조적인 성장의 거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폭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률은 줄어든다 해도 절대익은 느는 거니까요. 네. 절대익 자체가 커지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절대익의 성장폭이 둔화되는 시점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익률보다는 매출액의 성장률이 더 중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